안녕하세요. 오늘 사무엘학교 마지막 날이 되겠네요. 오늘 주제는 도적질과 거짓말. 거짓말과 도적질인데요. 시작하는 말씀 레위기서 19장 11절 12절 찾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1절 12절 레위기서 19장 11절 12절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맹세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비는 거짓말장이요. 너희 아버지는 너희 아비는 마기라 이렇게 책망하신 그런 말씀도 있죠. 그 아비가 거짓말장이요. 자식도 역시 거짓말과 도적질을 일삼던 어둠의 자식들에 대한 책망이죠. 사실 어찌 보면 우리도 내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날카롭게 정지하고 판단하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얼마나 거짓되고 또 나쁜 죄를 일삼던 존재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거짓된 인생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거짓됐고 또 도적질과 또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악했던 그 인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예레미야 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7장 9절 10절입니다. 예레미야 7장 9절 10절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할에게 분양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조치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유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전에 내가 도적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우상승배도 했던 거짓으로 점출된 우리의 삶을 알 수 있죠. 그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무지막지한 행동이었는지도 알지 못하고 또 그 마지막에 결국이 어떨 정도 알지 못했던 우리의 어리석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유대 종교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위선된 걸 지적하셨을 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의 마음은 강파했고 단단했다고 할 수 있는데 과연 나는 어땠을까? 과연 나는 그들 거짓된 그리고 타락된 유대 종교인들과 비교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내 자신을 알면 알수록 정말 바울사도의 간증처럼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상태였고 어떠한 인생이었는지를 깨닫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봉 15장 19절에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늠과 그리고 음란 그리고 도적질 거짓 증거와 회방이라 이런 것들이 누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인가 결국 내 마음에서 아직도 여전히 이러한 것들이 사실 우리를 괴롭히는 조건들이기도 할 수 있죠. 도적질이라는 것이 꼭 남의 물건이나 이렇게 훔치고 하는 것들 뿐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한 욕심, 탐욕 이런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도적질이고 거짓말은 정말 신경 쓰지 않아도 나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들이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잘 깨닫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마태봉 19장 18절에도 그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리고 오늘 주제인 말씀처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다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의를 몰랐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안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것들은 이 사람은 생각을 못했던 사람들이죠. 결코 이런 어떤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들에 대해서 외부적인 어떤 절제나 노력이나 결심이나 각오를 통해서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무엇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실제로 불교의 고성이라고 하는 성철 스님의 임종 때 남겼던 고백에도 보면 그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살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두문불주라 해서 그 암자에, 조그마한 암자에 몇십 년을 살았던 사람이 무슨 죄를 그렇게 우리처럼 많이 졌을까 그랬던 그도 이 세상을 떠날 때 고백하기를 내가 소많은 청춘남녀를 속이고 내 지은 죄급이 죄업이 수미산을 지나친다. 결국 죽을 때 그 사람의 말이 정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결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거짓되고 또 남의 것을 탐내는 그런 도적질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그리고 내가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행동이나 마음의 많은 걸림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어떤 죄 가운데서 구별되려고 노력도 하고 또 죄를 안 짓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점점 신령해지고 온전해져 간다는 것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잠원 28장에도 보면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안 일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라 그러니까 가족들 것이라고 하더라도 내 것이 아닌 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도적질이다. 이 정도로 우리의 어떤 본성에 대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지적은 굉장히 예민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예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가운데 욕심으로 인한 도적질이 있을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로 드려져야 되는 11조와 헌물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말라기서 3장 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부분에 말라기서 3장 8절입니다. 말라기서 3장 8절 9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온전한 11조와 헌물이 아닌 상태에는 그거는 도적질이라고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저주다. 거짓말이나 도적질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맞지 않고 합당치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선하시고 흠도 점도 없으시고 완전한 정직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자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또 도적질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교제는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한 것에 대한 많은 언급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으로서 정직한 것에 대한 칭찬과 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10편 25편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편 25편 8절입니다. 10편 25편 8절 10편 25편 8절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로라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임으로서 정직하다는 건 하나님의 성품이며 거짓은 사단의 본질이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시기 때문에 이사야 26장 7절에도 보면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 의인의 나가는 길을 편탕케 하신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직하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숨김없이 성경에 다 기록하셨죠. 방주를 지을 때도 산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한편에서 은밀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정직하신 하나님은 다 보이시고 드러내시고 행하시는 분이시다. 출애급 할 때도 하나님은 숨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세를 통해서 다 드러내어 보이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을 골고루 언덕 높은 곳에 세우시고 또 벌거벗김을 당하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신 그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흠도 점도 없으시는 정직하신 분이시고 역시 그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정직하게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왜 사람이 타락을 하고 거짓말을 내는 거냐 사람은 깨를 내는 것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보시면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고 되어 있죠. 그러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꾀가 많은 사람 사실 머리가 좀 둔하고 좀 지혜롭지 지혜가 좀 떨어지는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금방 탄로나고 잘 못하죠. 그러나 이제 꾀가 많다는 건 머리가 일단 좋다는 거고 남을 이렇게 쉽게 속여 먹을 수 있고 또 그런 속된 말로 잔머리를 굴리는 것인데 사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단순해지고 또 잔깨를 부리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손해가 좀 나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숙성이 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거짓말을 참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안 그런 척 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은 건데 그리스도인이 그러는 걸 보면 굉장히 실망스럽고 그렇죠. 욕도 보면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 노아도 정직하여 당대의 의인이라 다윗도 어린 양들을 돌보면서 정직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10편 84편 11절 말씀입니다. 10편 84편 11절 10편 84편 11절 요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요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큰 맘 먹고 거짓말 조금만 하면 큰 이익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일에도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보고 그분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잠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큰 이익이 생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짓말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인이 거짓말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거짓은 마귀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정직한 자에게는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뿐만 아니라 욕기서 8장 5절에도 보면 내가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령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케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바래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청결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과할 때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0편 15편 말씀은 찾아보시겠습니다. 10편 15편 1절입니다. 10편 15편 1절 15편 1절 말씀 좀 길습니다만 끝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치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때린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여기 최고의 영광스러운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거할자 누구냐 정직한 자 공의를 일삼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산다는 거죠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다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장막과 하나님의 성산에 데려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리스도는 절대로 거짓말하거나 남의 것을 탐내는 욕심내는 것들은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무엘학교 열심히 참석하시고 또 노력하신 것 높이 칭찬드리고 많은 말씀들 많이 마음에 묵상하시고 또 남은 생에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